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 생활과 재정관리를 위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의 은퇴 자금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40대, 50대에 접어들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현재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현재 여러분의 현금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을 모두 합산해 보고 남아있는 부채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 분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부동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만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하락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절마나 모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금액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퇴 후 매달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매달 저축할 금액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은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 미리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신중히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상품마다 혜택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때문에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노후 자금을 지나치게 소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할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달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그 금액이 쌓여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배당주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산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절감이나 연금 상품 선택 같은 복잡한 부분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은퇴 준비는 미룰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준비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집니다. 지금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중년 남성의 은퇴 자금 계획은 단순히 재정관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